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 정말 궁금했던거 부산 계금밀며 근데 부산까지 먹기에는 좀 그렇더라구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채널 애주가님꺼 그분꺼 보시다가 배달된대요 배달 이게 한팩이 만원이구요 배송비 2500원 그리고 저 육수는 세개 넣었어요 두팩 주문했는데 세팩 넣었구요 예 그리고 양념장이 딱 또 두개 따로 들어있습니다 한개만 넣었고 잘 먹겠습니다 아 비주얼 아 이거는 개성왕새우만두입니다 저는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물비빔면 비빔물면 그래서 이렇게 좀 색깔좀 나오게 계란좀 먹고 시작할게요 계란 음 방금 먹은 대단 와 국물 먼저 근데 보니까 밀면에는 써있더라구요 설탕하고 식초를 넣으래 입맛에 알맞게 넣는거 맞나 설탕도 넣어볼게요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그건 이제 개인 취향 저는 좀 간 센거 좋아하니깐 알아서 바로 넣을게요 설탕 넣으세요 설탕 아 진짜로 써있어요 응 써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면발이 기가 맥히네 근데 저 보면서 아쉬운게 뭐였냐면 냉면집이나 이런 데 가면 물김치라고 하나 그런게 있잖아 근데 물김치를 따로 판매를 안합니다 물김치를 그건 좀 아쉬워요 음 일반 냉면 있죠 그거보다는 덜 자극적이네 맛이 깔끔한데 음 함흥냉면하고는 완전 다르지 함흥냉면은요 면발 되게 얇아요 이건 쫄깃쫄깃해 살짝 쫄면같은 식감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음 음 전 안 나쁜게 순둥님 구독하기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렇게 맛있다 까지는 모르겠고요 군만두는 어떻게 구우신 거예요 왜 너무 잘 구우셨어 하시는데 저거 저분은 거의 반어법인가 이거 잘 구운거 맞죠 잘 구운거 음 얘 잘 구웠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방금전 건 좀 쓴데 어 이게 잘 구운거지 그치 그치 음 음 좀 썼어요 이번거 진짜 가랬떡 맹키를 샀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만두 보여드릴게 밀면 이거 무말랭이 좀 심심해 맛이 맞아 맞아 한 봉에 만 원이 비싼 시장하시는데 400g 2인분 나는 뭐 낫다 단면 보여달라고 만두요? 시추도 온건데 이게 무말랭이 저희 집에서 하는거지 저도 솔직히 오늘 먹어보고 다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밀면보다 냉면 개인 취향이겠지만 눈알있는 모나리자가 진짜 매니저분들 죄송한데 저분 책은 한번만 제가 아리파님 책을 한번만 주세요 눈썹있는 모나리자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눈알있는 모나리자는 음 냉면보다 면은 쫄깃하고 식감은 괜찮은데 좀 심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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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괜찮아요? 그럼 오랜만에 ASMR? 어때 행님들? 어때 오랜만에 국만두 ASMR 한계 팽개 감사합니다 아 별론데? 별로네 아 수수님 팽개 감사합니다 오히려 무말랭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운드 길지 않나요? 육수 3개를 넣어서 심심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저는 얼음을 넣어서 일부러 침거워질까봐 육수를 일부러 3개 넣은 거예요 오히려 무말랭이를 한번 할게 무말랭이로 무말랭이 ASMR 그냥 그래요? 오케이 그냥 그렇대 만두 했는데 별로라 해 만두 했는데요 별로라 해서 더 가까이 돼서 사시는데 제가 이거 마이크를 청소 안해요 근데 가끔씩 가까이 가잖아요 냄새나 마이크에서 근데 안 닦거든 이거? 꼬마님 한계로 팬 가입을 두루와 감사합니다 이거 스리라타 소스요 진짜 이용렬이네 너 이용렬 똥구멍 누가 이용렬 시작해서 자꾸 겹치잖아 진짜 닮았어 아니 내가 이용렬씨를 싫어하는 거 아닌데 난 솔직히 닮은지 몰라갖고 닮은지 몰라갖고 닮은지 반갑습니다 밀매도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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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야 역시 개그 밀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생기게 닮은 연예인 나왔을텐데 나왔잖아 정혜인 아 잠깐만 유튜브에도 되게 먹겄다 미안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려요 저 그런 식으로 군만두 군만두 잘 굽는 팁 좀요 음 저도 궁금해요 군만두 좀 잘 굽는 팁 궁금하다 이걸 보고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예 이걸 보고도 물어보고 싶어요 친구 중에 개 있냐고요? 개의는 없고 개의새끼는 있어요 어 저한테 그 20살 때인가 제 반지 빌려가서 팔아먹고 연락이 안 돼 개의새끼는 있어 개의는 없어 음 참 보고싶네 그 친구 김동민 잘 지내고 있나? 김동민 응 내가 너 집 나왔을 때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뭐 친한 친구라고? 그리고 20살 때 내 반지 빌려가서 팔아먹었어 이거 싫어 음 이거 싫어해요 음 아 아니야 그때는 좀 허세가 있어갖고 그때는 막 금반지 많이 했잖아 저희 어릴 때 저도 금반지 했었거든 어릴 때 음 음 18K짜리 음 빌려준 이유가 그 친구도 허세가 심해갖고 지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자기 것처럼 보일라고 음 자 아 disparity 이게 아직 걸음 공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왕새우만두를 개성껏 좋아해요 잘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뿽뿽뿽 들어가 잘먹었습니다